동해 교육지원청이 동해 특수학교에 오는 3월 착공을 추진합니다. 동해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동해시에 요청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동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 건축을 마치고 2021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. 동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